나실인 오늘 제목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런 이름일 겁니다 나실인 이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 근데 그냥 구별도 과일을 한 상자를 사오면 나쁜 거를 구별할 수도 있잖아요 나쁜 거는 이렇게 구별해낼 수도 있는데 나실인은 구별이긴 구별인데 좋은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내놓은 것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해서 성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성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침내신학대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교과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 성별된 봉사자 이 나라 선도하는 진리의 사도 그걸 처음 들어가서 교과를 배우면서 딱 우리 채풀 시간에 부르는데 제 마음에 울컥하면서 감동을 주었던 단어가 성별된 봉사자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꽉 와닿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 살기는 다 틀렸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종신토록 살아야 되는구나 성별된 봉사자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마음에서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성별된 하나님의 일꾼 이게 나실인이라는 뜻이죠 나실인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사람이라는 정의가 맞다면 이 중에 앉으신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예외 없이 나실인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여러분이 40일 금식하듯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일시적 나실인이 있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자기를 구별해서 드린 종신 나실인이 있습니다 짧게는 일시적인 건 최소 30일이고 길게는 종신이니까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종신이 되었던 일시적이든 상관없이 일단 자기 자신을 나실인 서원을 하고 나실인의 법규를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그 기간을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어느 일정 기간 3년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최소 30일 이상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그렇게 결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 중반에 여러분들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서원을 하는 바람에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예가 삼손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고 신학에 보면 침례요한 이런 사람도 보면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걸 봐서는 나실인의 서원을 한 건데 그 부모의 사가리아를 봤을 때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부모가 나실인으로 서원을 해서 태어난 사람인 거에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 같은 경우도 나실인의 서원으로 태어난 그 부모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사무엘이 어린데 성전에 갔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언급했던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여기 달라스 출신입니다 달라스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그 책을 읽다 보면 자기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올렸다 라고 하는 게 챕터 1, 챕터 2에 꽤 자세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의 서원으로 자녀가 주의 종이 된다든지 그 어떤 나실인에 비유될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을 영어에서 헤나스 차일드라고 그럽니다 헤나스 차일드 한나의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자기의 자서전의 제목도 헤나스 차일드라고 한국어로는 한나의 아이라고 해서 책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중에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앉아있는 분 중에 한나의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의사도 묻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무런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신학교를 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서원 때문에 평생 묶여 있다든지 부모님이 서원해도 내가 안 하면 되지 해가지고 신학교도 안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직장이 잘 안되면 아 내가 안 가서 그런가 찝찝한 마음으로 내가 언젠가는 신학교를 두들겨 맞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런 서원을 주셨다면 틀림없이 당사자에게도 주십니다 나에게는 안 주셨는데 부모님에게 주셨다면 순종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지 부모님의 소원을 담은 거죠 데리케이션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그 당사자에게 말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오늘 저녁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실인이 되었든 여러분의 의지로 나실인이 되었든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실인에 서원을 했던 종신 나실인으로 사역을 하든지 그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나실인보다 더 부담스러우면서 더 거룩한 그리고 더 헌신해야 되는 진짜 우리의 나실인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실인 서원 안 해도 나실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더 부담스러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나실인은 몇 개월만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날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더 무거운 이름 더 중요한 이름 그래서 성경에서 구별된 자를 나타내는 용어 중에 나실인이라는 뜻이 구별된 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구별된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나실인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이런 구별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약에 와서 붙여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 이름보다 더 거룩한 이름은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목사가 되느냐 성교사가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붙여준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의 1절 위에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제목을 적어놨는데 나실인의 법 이렇게 써놨죠 나실인의 법 근데 이 나실인의 법을 그리스도인의 법이라고 고쳐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법을 빌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나실인이라고 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표현 요즘 못 들어봤습니까 나실인이라고 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는 나실인의 법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그리스도인의 법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별했다면 기간을 정해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법으로 한번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기간을 정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면 그 기간 동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정 기간 내가 30일을 그렇게 정했다면 30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고 3년을 정했다면 3년을 그렇게 해야 되고 종신 나실인으로 했다면 종신토록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포도주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에 관련된 건 싸그리다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여기 보니까 건포도도 안 되고 여하튼 포도와 연관된 모든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독주를 금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포도주와 소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주는 평생 동안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는 나실인으로 정해진 기간에 먹으면 안 되다가 나실인 서원이 끝나고 나면 20절에 보면요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20절에 보면 쭉 하반절에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나실인 정한 기간은 포도주는 마시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이제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고 나면 포도주는 다시 마시고 독주는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실 겁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까? 왜 포도주는 먹어도 된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호품이 아니라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끊어서는 먹을 수가 살 수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포도주가 주식입니까? 그렇다면 드십시오 주식이라면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포도주는 아직까지 주식이 아니라 기호식품이며 향락의 도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과 함께 그들의 건강상태로 반드시 먹어야 할 주식이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런 말 합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아 이건 독일에서는 물이야 물 독일 사람도 아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독일 사람이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멀쩡히 한국이나 미국에 있으면서 왜 독일 사람이 마시는 걸 자기가 독일 사람인 것처럼 마십니까? 유대인도 아니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이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거 주식이야 유대인입니까? 이 중에 유대인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고 싶으면 독일로 이민을 가세요 이스라엘로 가서 사시든지 거기는 통해요 거기는 말이 맞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은 맥주를 마시고 유대인은 포도주를 마시더라도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금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시린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세운 것은 왜 나시린에게 너희들 나시린으로 구비를 하냐 그러면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기쁨의 이유를 술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으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의지합니다 술 힘으로 살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네가 나시린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술의 힘을 빌리지 말고 너의 위로자 대신 하나님께 너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라 아니 나시린으로 서운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시고 술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것이고 술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술을 끊는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시린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간 종신이면 종신 아니면 일정 기간이면 일정 기간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 나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다 이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술 마시는 자체는 왜냐하면 과일을 담고 놓으면 술이 되는데 그걸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죄가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왜냐하면 술 마시는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이 술 마시는 게 죄로 들어가는 출입구라서 그래요 출입구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대부분 한번 보세요 술 때문에 생기는 죄가 많죠 술 먹고 싸우죠 술 먹고 실수하죠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지르죠 술 먹고 1차, 2차, 3차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술 먹고 와서 부부 싸움하죠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주님하고 굉장히 친하셔서 항상 주님과 교제를 하시고는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와 일주일에 많이 싸우지는 않고 7일간 싸우시더라고요 일주일에 7일 저희 집은 술이 원수였어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아버지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가면은 아버지가 오시나요? 안 오시지 술 다 떨어져야 오시지 술이 남았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절대로 안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먼 길 갔다가 둘이서 울면서 논두렁길로 옵니다 어릴 적에 생생하게 기억해요 형님아 아버지 죽으면 어쩌고 저희 형님 얘기합니다 어쩌기는 물론 어쩌지 않아 술독에 묻어야지 이게 저희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면은 형님 네 그만 변하면 안 된대 우리 아버지 꼭 술독에 묻어보자 그럼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이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부부 싸움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런지 저희 형님도 술을 못 마시고 저도 술이 안 받아요 안 받는 줄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대형사고 냈고 보세요 술 마신다는 자체? 과일을 담궈놨더니 술이 됩디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거는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술은 그래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래서 공장을 셧다운 시키라 이거예요 아예 자신을 나실인으로 들여서 하나님께 성별된 봉사자로 쓰임받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술의 힘을 빌려서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술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여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이중적인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진짜 술 말술을 마셨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말술과 이별해야 되는 슬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 내가 새 술을 줄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믿고도 왜 자꾸 홀짝올짝 술이 기억이 나냐면요 새 술을 못 먹어봐서 그래요 성령의 술을 마시면 옛날 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오시면 술주자가 나가고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담배불이 나가고 신약 구약이 들어오면 마약이 나가고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만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대책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딤으로 끊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기서 술 끊으려고 노력을 되게 하는 것도 가상하지만 그것보다 성령 충만을 더 받으려고 하세요 그것만이 힘입니다 어느 날 술맛이 없어져야지 술맛이 여전히 있는데 그걸 끊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술맛을 떨어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파인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 앞에 담배를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박고 끊더라고요 이제 저는 담배 절대 안 피울 겁니다 막 기도를 해줬는데 조금 이따 나가보니까 그거 막 찾고 있더라고요 각오로 안 돼요 각오로 안 돼요 각오로 안 돼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새 술을 주시고 술 끊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없다면 술이라도 있어야 인생 살지 성령이 없다면 술 필요할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어서 그냥 없던 힘도 술 한 잔 마셔 술 기운에 일할 수도 있고 적적한 마음 술 기운에 달래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한 잔 마시고 털어버리기도 하고 술에 유익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새 술에 취하면 술 때문에 얻었던 유익은 말할 것도 없고 술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죄짓게 했던 것은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술의 장점을 다 가지고 술의 단점은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진짜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진짜 상대하기 힘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데 술도 안 마시는 사람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진짜 속 좁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상처도 잘 받고 속도 좁고 잘 따지고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상처 받아도 금방 일어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긍정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일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성령이 안 충만하잖아요 엄청 따져요 엄청 신중해요 엄청 부정적이에요 엄청 상처 잘 받아요 그러려면 술 한잔 마시는 사람이나 차라리 술 마시는 사람은 호탕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성령 충만 도저히 안 받아지거든 술이라도 마시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술 마시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고도 성령 안 충만한 사람보다 술 마시는 세상 사람이 더 화끈하다니까 상처도 안 받아 금방 잊어버려 에이 뭘 그럽니까 김 사장 괜찮아 털어버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 충만하고 이성이 말똥말똥 살아 있으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이유가 성령의 새 술에 취해서 세상 사람 막걸리 한 잔에 해결되는 문제 그걸 넘어서서 막걸리 한 말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충만으로 해내고자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 그런 분이 중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중직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도저히 희한한 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만나면 모든 대화가 잘 풀립니다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우리 동네 어르신이 술 많이 주셨거든요 집에서 술을 만들었으니까 집집 옛날에 무슨십니까 술 읽는 마을마다 나근에 구름에 달가듯 옛날에 집집마다 술을 만들었잖아요 나라에서 술 찾으러 오면 숨기고 난리가 나고 그러거든요 온 동네가 집에서 술을 만드는 양조장이었고 저녁마다 술을 한 잔씩 하기 때문에 낮에는 맨정신 밤에는 비정신 이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희한한 게 있어요 보면 술 취한 사람이요 저한테 얘기를 하면 혀가 꼬부라져서 못 알아듣겠어요 나가 뭐 그러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신기한 건요 술 취한 사람끼리 다 알아듣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저게 말인가 싶은데도 자기들끼리는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아 술 취한 사람끼리는 알아듣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서로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육적인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그쪽이 딱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 비전 온 나라 열방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음이 되려면 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하여 성령 충만하면 안 통하는 말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다 한마음이 되는 게 술 취한 사람끼리 얘기 통하는 것처럼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얘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기쁨인 이 술을 금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두 번째 나시린의 법이 뭐가 있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인데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왜 나시린이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건 첫째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 나시린으로 내가 아무리 서원을 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이 언약을 잘 못 지켜냅니다 그래서 남들도 척보고 아 저 사람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니까 조심해 줘야 되겠다 하고 말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내가 지금 나시린의 서원 기간 40일 금식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를 길름으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마시오 나 좀 내버려 두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게 긴 머리였던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결혼을 하면 이 긴 머리를 남자들이 상투를 틀죠 나 임자 있는 사람이오 이 말 아닙니까 댕기에서 여자들은 빈혈을 꽂잖아요 나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 건드리지 마시오 라고 하는 그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했듯이 이 나시린도 머리를 길게 함으로 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하지 마시오 술집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왜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더 큰 이유와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 자 머리를 길러게 되면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머리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러면 항상 머리의 무게 때문에 자기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거 머리가 무겁다 하는 순간 아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종발이 같은 걸 머리 위에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은 그걸 키바라고 그러는 키바 유대인 남자들이 왜 키바를 쓰고 다니는 줄 아시죠 이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내 머리 위에 키바가 있듯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안 잊어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키바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은 머리를 길름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무게가 느껴질 때에 찰랑찰랑 할 때에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24시간 단 1초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다 라는 것이 나시린의 소원인 거죠 24시간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그 무거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이 그랬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스스로 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금요 성령집에 오기 30분 전에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이런 나시린의 머리를 길러서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여러분만의 어떤 하나님 기억해내는 장치를 알람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 생기죠 그런데 걱정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생깁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내가 내 걱정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잖아 걱정은 보통 주인이 하는 것 아닌가? 내 머리 위에 내 주인인 하나님이 계신데 왜 종인 내가 걱정을 하고 있었지? 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순간 내가 하고 있었던 여러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순간 잊어버리면 숨어있던 걱정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출렁출렁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장치들을 가지신 분들이 신앙을 아주 튼튼하게 경고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평생 지키는 새벽 예배가 아마 그분의 나시린의 머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놓은 하나님 기억하는 장치라고요 그 장치 아주 지혜로운 분이시지요 어떤 분에게는 금요일 저녁 이 시간일 겁니다 아 여기 나와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우리 마인드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절대로 평생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머리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다시피 자마 대표이신 김충건 장노님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다가 하나님이 거의 말기에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코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대지요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코에서 콧바람이 나갈 때에 코수염을 간지럽힐 때에 내 호흡이 코수염으로 느껴질 때마다 날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수염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해내는 나시린의 머리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장치를 스스로 개발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빼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빼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냐 그러면 너 그 가시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더라 너 가시 빼면 살 것 같지 너 가시 빼버리면 나한테 떠나가버려 너 그 가시가 날 기억하는 장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군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군요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잠깐만 방심하면 은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방법이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새벽 예배를 오는데 알람을 좀 더 은혜스럽게 하는 방법 없을까 해서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앱을 찾아보니까 기독교 알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독교 알람을 쳐보세요 그리고 그 앱이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다운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시간 맞춰놓으면은 딱 성경 구절이 딱 그 시간에 나와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열방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 말씀 듣고 깨면요 하루 종일 말씀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라는 거죠 저 아내가 결혼을 하고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3주 만에 미국에 왔으니까 그 선물을 들고 미국에 온 거죠 저희 장인 어르신 직장 동료가 선물을 해 준 알람 시계입니다 알람 시계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기독교 알람이에요 시계가 거기 그 시계 배경 화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뒤에 양 몇 마리가 따르는 딱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딱 맞춰놓으면은 6시 되면은 알람이 음악부터 나와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는 남자 목소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라라라라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하며 아멘 이러고는 하루를 시작하자 얼마나 그게 은혜로 왔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라니까요 그걸 그 다음에 고장나서 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 혹시 어디 여러분 기독교 서장 가서 이거들랑 꼭 저희 집에 선물 하나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멘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시리는 그 정한 기간 동안 단 1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머리를 길렀다 묵직해진 이 머리를 생각하면서 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있어도 핸드폰에 배경화명에 그 사람 넣어놓고 킬 때마다 얼굴 보고 사진 지갑에 넣어놓고 열 때마다 보지 않습니까? 왜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나시린의 머리와 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장치를 여러분 오늘 만들어내어서 평생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시린의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6절에서 7절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체는 우리가 살면서 시체 만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의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해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체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엇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엇 더 나아가 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죄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건 죄인이고 죄의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만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갈라놓게 하는 시체 소위 시체로 말하는 그 무엇 죽어있는 것 아무리 만져봐야 생명이 없는 것 오히려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켜 버리는 그 무엇 그걸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 시체가 다달하다는 거 아시죠? 그것만 만지면 하나님하고 소원해져 버려 그것만 만지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버려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는 화투가 시체입니다 그것만 만지면 생명 없는 그것만 만지면 바로 어제까지 하나님하고 친했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분리돼 버려 트럼프 카드나 화투장 어떤 분에게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나시린에게 절대로 만지지 말라는 시체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화투장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시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을 갈라놓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시체가 뭔가 음란 사이트일 겁니다 음란 사이트 아무리 오늘 저녁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면 뭐해요 내일 가서 음란 사이트 들어가게 절대는 만져서는 안 되는 시체를 만지고 나면은 오늘 저녁 은혜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하고 나오고 완전히 남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죄 지으면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고 주일날 와서 설교하면 꼭 나보고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듣기가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데 상관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게 시체입니다 그거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의외이지만 친한 친구가 시체일 수도 있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친한 친구라고 좋은 친구는 아니다 등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 친한 친구 중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리 만드는 친구들 많다 만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우면 다음 주 만나도 되는 사람 만나고 왔는데 한숨만 나오고 교회의 불평만 나오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시체 만지고 온 겁니다 시체 만지고 온 거 시체랑 3시간 동안 커피 마시고 온 거예요 내 받았던 은혜를 전화해서 만나가지고 몇 시간 하고 왔는데 더듬어 보세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졌어 시체 만진 겁니다 시체 만진 거 나랑 비슷한 애를 키우는 부모를 만나고 집으로 왔는데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더 기도해주고 애들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하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 되는 사람인데 집으로 가는 동안 집에 애들 오늘 한번 후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시체 만지고 온 겁니다 시체 만지고 온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스터킴 미스킴이 될 수가 있고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시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도 잘 구별해서 만나야 됩니다 아당과 하와 앞에만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선악가가 먹으면 죽는 선악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와서 충성하고 아무리 찬송하고 예배하면 뭐예요? 시체 한번 만지면 블랙홀인데 그 시체가 다 빨아땡겨 버리는데 여러분 신앙을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래 걸려도요 무너뜨리는 데는 하루면 돼요 하루면 교회와서 1공일하고 2공일하고 3공일하고 4공일하고 삶이 변화되는 목자학교하고 목자가 되고 목자 큰 모임하고 무슨 또 SBS 성경공부하고 해서 겨우 교회 일꾼 되는 데 3년 걸렸는데 뭐 한마디 듣고 시험 들어가 교회 떠나는 데는 1주면 되더라고요 정착하는 데 3년 걸리는데요 떠나는 데는 1주면 됩니다 블랙홀이라고요 블랙홀 여러분 은혜는 가지기는 힘들어도 잃어버리기는 너무 쉬운 겁니다 시체 만지면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이나 주일 날 나와서 은혜 받고 적은 은혜 받고 일주일 나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두 배로 키워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 배 은혜 받아 놓고 가가지고 시체 만지고 와가지고 다 빈잔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키워오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반납하고 오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보약 같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비타민 먹고 오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독약 마시고 오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시체입니다 시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뭔지 여러분 그거 오늘 잘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리마인드 해드리고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되는 것은 다 여러분에게 독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의지가 되는 건 다 독주요 포도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녁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바쁜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음악 나오면 바로 일어나서 엄청나게 바쁜 분처럼 사람들이 밀치면서 저 로비를 뚫고 나가서 차에서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이 일어나야지 하는 데에서 5분만 더 앉아 있으면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일어나야지 할 때 5분만 더 하고 그때 5분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안타까우면 어떨 땐 기도 인도할 때 안 돼요 일어나지 마요 5분만 더 이거 자주 얘기하죠 5분만 더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저녁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항상 여러분 위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꼭 만들어내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쌍아 놓은 은혜를 다 집어삼키는 시체 같은 블랙홀을 오늘 막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아도 빠져나가는 그걸 하나님 다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되든지 중독이 되든지 습관이 되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그 블랙홀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은혜가 계속해서 반납하고 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져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그 찬송을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수기도 필요하신 분들 올라오셔서 또 안수기도 받으시고 받았다고 집으로 가지 마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우리 박수치시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